어느 날 갑자기 취업을 위해 찾은 이곳에서 같은 목적으로 온 친구에게 당한 사고 절망이 이렇게 혼자만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상처를 보듬어주며 마음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곁엔 검찰이 있었습니다 저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주원실 1577-2584로 문의하거나 형사상 포털에 접속해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 범죄 피해자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검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